대박! 대박! 저 나와봐요? 아 친구들! 나와봐요? 왜 이렇게 어려워? 좋습니다 운동루틴 플리즈 오케 답장 3분할 0으로 골라 하지 아 안됐나? 너무 어려워 내가 냥을 펀칭 맨이 되어도 될까? 하하하 하하하 펀칭 맨 저는 좋아하는 색은 펀치를 만들고 싶어요 레몬과 같은 색인 노란색을 좋아해요 I like yellow because it's the color of lemon I am my 상상의 드래곤을 좋아한다 하하하 상상 속의 동물인 드래곤을 좋아한다 I just like dragon I just like dragon Even if it's not real 1, 2, 3 자 뭐로 올까? 이 3개가 있어요 이거? 오케이 거기다가 많이 좋아해 권, what is your favorite song? Love you or lot Watch out 권님 없어졌어요 오늘? 어 일단은 저 혼자서 했으면 이 텐션을 유지하기 힘들었을텐데 그중에서 이제 데이컨이라는 저의 중요한 동묘이자 권역, 저의 권역기에요 네 그래서 뭔가 고맙기도 하고 저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, 3, 2, 3 슈아야야입니다 안녕 1, 2, 3 2, 3 2, 3 2, 3 2, 3 아 나 여기 들어갔는데 아 아 아 그렇다 아 말 안했어요 제가 꼭 할렸던 말이 있는데 I will be your hero 못했어요 어떻게 해 안 돼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해요 귀엽다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귀엽네 아 내 아프는데 형 되게 투라해보여요 자꾸 투라해보여요 귀여워요 못했어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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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면 돼 형 다음에 또 기회가 많잖아요 저기 털인데 형이 히로로예요 아 나 안 하면 돼 내가 안 하면은 еди 아이 으 아멘